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재밌는 제목입니다. 스타가 되려면 도마 위에 생선이 되라. 6만명의 탤런트에게 배우는 매력의 법칙. 지은이, 오카자키 나나, 옴기니, 박기현, 늘 푸른 소나무 출판사입니다. 일단 저자가 재밌는 분인데요. 개성있는 여배우 출신 CEO 오카자키 나나는 6만명의 탤런트를 만나면서 대형 신인 100명 이상을 발굴해낸 일본의 초대형 스카우터 겸 매니저로 정평을 얻은 분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매력을 가꾸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단지 외모라든가 어떤 명품을 가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신만의 진정성, 또 자신만의 나다움의 빛깔을 매력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것도 뭐라고 할까요? 정말 중요한 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춘함처럼 북지우보대기에서 또 여러분, 또 메신저 코칭스쿨에서 나비 브랜드 전략 여러분과 함께 나누죠. 그때 브랜드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매력적인 자기다움. 그래서 자기다움을 성찰하고 그 나다움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이제 브랜드의 아주 중요한 도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과연 6만 명의 탤런트에게 찾아낸 매력의 공통점은 무엇일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로그 당신과 스타는 종이 한 장 차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8년간 연예계에서 약 6만 명의 탤런트와 인맥을 유지하면서 100명 이상의 신인을 탤런트로 데뷔시켰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연예계로 은퇴하고 지금은 세미나 회사, 영상 제작 회사를 경영하면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등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경영자입니다. 연예계에 푹 빠져있던 제가 일반 사회의 여러 고객들과 만나 교제하게 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 너무 검소한 거 아니야? 어째서 자신을 잘 보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 자신을 잘 보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첫인상의 중요함이나 외모가 주는 인상의 중요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점가에 가보면 외모에 관한 책이나 첫인상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매너를 다루는 세미나가 상황류에 열리고 있는 것도 최근의 추세입니다. 또 서점에선 직장 여성들이 패션 잡지를 열심히 읽고 최신 패션을 체크하는 등 자신의 멋내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쿄 중심지인 시부야의 패션빌 109의 입구 근처에는 연예 프로덕션의 스카우터들이 이곳을 주목할 만큼 참신한 코디네이터의 10대들이 대단히 많이 모여 있고 남성, 에스테와 초등학생용 코스메가 잡지 등에 크게 소개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의상과 가방, 액세서리, 그리고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까지 돈을 들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어째서 자신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 못할까요? 연예계에서는 베테랑이나 신인이나 모두 자신을 잘 보이려고 난리들인데 말이죠.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 해답을 비로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매력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탓이다. 만약 자신의 매력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자신을 예쁘게 드러내려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가꿀 줄 압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매력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독자 여러분은 지금보다도 훨씬 자신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스타가 되려는 연예계 지망생,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신입사원들은 이 책의 제목처럼 도마 위에 생선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도약할 준비를 갖추고 나를 마음대로 요리해 주십사고 과감하게 자신을 던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스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로그에 제목을 붙인 것처럼 독자 여러분과 스타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이 이야기는 제가 여배우로 막 출발했을 무렵 어느 거물 여배우로부터 배운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입니다. 제가 여배우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고 있던 일본 고전무용 선생님이 묘한 인연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한 여배우와 친한 사이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선생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선생님, 제 주변에서 심부름도 하고 일도 도와줄 도우미를 한 사람 찾고 있는데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녀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저를 불러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권한 것입니다. 사실 도우미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매니저 겸 수행원이죠. 탤런트 곁에서 주변 잔무부터 식사 조달과 예약, 운전, 대사 연습 상대 등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좋게 말하면 보호자이고 또 다르게 보면 파출부이기도 하며 운전수이기도 한 온갖 일을 다하는 집사 같은 역할입니다. 무용 선생님은 이미 다른 제자 한 명을 그 여배우 곁으로 보냈는데 사흘째 되던 밤에 갑자기 모습을 감추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서둘러 다시 도우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할 입장이었고 TV나 영화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만 있다면 기뻐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저로서는 큰 행운이었던 거죠. 도우미로서 처음 촬영 현장에 가기 전날 동경에 오던 여배우와 가까운 거리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하기 전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기쁨으로 잠을 설쳤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드디어 촬영 첫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5시 전에 집을 나와 촬영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촬영서 문 앞에서 그 여배우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외자차 한 대가 도착하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긴장하여 발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차 옆으로 달려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저 오늘부터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0도 각도로 절하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그녀는 저를 보고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어 그래? 좋아? 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만 하고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녀 뒤를 뒤쫓아가며 말을 우찼습니다. 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나 그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상태라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한 나머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메이크업 담당이 달려오더니 저를 붙잡고 말해주었습니다. 대스타들은 원래 그래요. 특히 우리 선생님은요. 지금 온 신경이 오늘 촬영에 집중돼 있어서 머리를 그쪽에만 쓰고 계시니까 말 걸지 말고 묵묵하게 곁에 붙어있어요. 열심히 잘 봐요. 그 격려가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다면 먼저 저분이 말을 걸어줄 때까지 얌전하게 기다리자고 결심하고 그녀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들어온 도우미라고? 어이, 열심히 해봐. 그래? 자네가 도우미가 되었군. 뽑혔단 말이지? 이렇게 스태프들이 오히려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당황하던 저는 기분이 좋아져서 스태프들에게 인사를 하며 외쳤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대스타 그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이, 잠깐. 너 거기서 뭐해? 이리 와, 빨리. 그 순간 촬영장의 스태프도 저도 북극에서 마녀가 마술을 부려 꼿꼿하게 세워버린 펭귄처럼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 달려가겠습니다. 아마 누가 봤다면 영락없는 코미디 한 장면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녀 옆으로 달려가자 그녀가 제게 말을 붙였습니다. 이것 챙겨서 가지고 있어. 네, 저거 사가지고 와. 빨리 서둘러. 늦었어. 도대체 뭐하는 거야? 이건 싫어. 저걸로 사오란 말이야. 뭐야, 이건 이게 아니잖아. 말 좀 똑바로 알아들어. 저는 야단 맞는 것이 두려워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닙니다. 야마다 씨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그럼 내가 틀렸단 말이야? 그녀의 놀라운 반응에 저는 다시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제 됐어. 저기 가서 기다려. 그런데 한숨 돌리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금방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그녀는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참. 너 왜 거기가 있는 거야? 곁에 서서 기다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군. 저는 다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그녀는 그렇게 불편한 심기로 화를 내며 다녔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저의 인생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는 눈물을 쏟고 현장에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달리기 하기를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잠깐 이리 와볼래? 너 뭘 말하려는 거지? 두려움에 떨면서 방으로 들어서자 그녀 곁에는 언제나 붙어있던 메이크업 담당도 의상 담당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와 저 둘뿐 마치 공포의 관속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이리 앉아요. 날마다 야단 맞고 이리저리 천대받던 날들이 있기에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서 이미 눈에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아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참 잘해줬어 널 뽑을게 저는 깜짝 놀라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따사로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날아온 천사와 같았습니다. 넌 머리도 좋고 근성도 있는 것 같아 가르쳐주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내게 친절하게 가르쳐줄 생각은 없어 왜냐하면 현장에선 너나 나 다 프로야 결국 너와 나는 대등하단 말이야 때문에 가르칠 때라도 달콤한 말 따위는 기대지 마라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프로는 언제나 프로다워야 해 비록 오늘이 생애 첫 촬영이라도 속으로는 불안하기 그지 없을지라도 나는 지금 이 일을 몇 년이나 하였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라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프로란 말이야 그것이 스텝에 대한 기본적인 예이야 그리고 나는 여배우야 여배우의 얼굴도 몸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감독이 생각하는 이미지라야 하고 작품을 보고 있는 관객들의 것이라 해 이 때문에 나는 한 컷이라도 주어진 역할 속의 매력을 100% 보여주는데 목숨을 걸고 있어 지금의 한 컷 속에 집중하고 최고의 연기를 보이는 것이 내가 할 일이야 그것이 여배우의 생명이야 여배우로서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연기를 보여야 한다면 그 밖의 시간에 누구에게 욕을 먹든지 비난을 받든지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해 너도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에게 아양이나 팔아서 사랑받으려는 생각 따위는 애초에 버리는 게 좋아 프로로 일을 계속하려면 진짜 프로와 싸워 살아남아야 해 한 시간 남짓 단둘이 있으면서 그녀는 내게 여배우로서의 마음가짐을 성의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녀가 나를 위해 쪼갠 한 시간이 얼만큼 귀한 것이었는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여배우로서의 일을 필사적으로 해내고 다시 매니저의 일도 훌륭하게 이끌고 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은 이때 그녀가 내게 준 교훈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인생에 최고의 선물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정말 한 컷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관객의 사랑을 받았던 대스타였습니다 그녀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 그 작품 속에 드러난 뛰어난 연기로 저와 스태프들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프로 배우의 미학은 프로들을 감동하게 만드는 것이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의 시선을 향했을 때 카리스마 넘치는 우아한 연기는 지금도 제 가슴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매력을 갈고 닦고 먹고 살아야 하는 연예계에서도 제가 만난 이 세 사람의 여배우는 가장 빼어난 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난 6만 명의 탤런트 속에서 단연 뛰어났던 스타 중의 스타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매력을 추구하고 갈고 닦고 표현하는 것은 연예인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혹은 자영업을 하는 여러분 자신의 프로다움을 더욱 프로답게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점 멋내기 작은 아이들 중에서도 난장이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저는 제 자신의 의모를 대단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예쁘고 귀여운 아이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늘 투덜거리는 투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인생을 바꿀 정기가 찾아왔습니다 14살 무렵 채플린 영화를 보고 제 가치관이 확 바뀐 것입니다 특히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히틀러 정권을 풍자한 위대한 독재자의 라스트 장면이었습니다 채플린이 연기한 이 발사가 히틀러처럼 군중을 향해 연기하는 7분간의 장면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얼굴이 스크린 전면에 나타나면서 채플린이 우리들에게 호소하는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온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제 존재감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라던 당혹감과 절망감이 단 7분 만에 살아있어서 행복해 라고 바뀐 것입니다 난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좋았어 내 생명 이 얼굴 내 몸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야 영화는 정말 멋졌어 나도 찰리 채플린이 던져준 메시지처럼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온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그리고 그 결심을 내 남은 인생의 목표로 삼기로 마음 먹고 그 결심대로 저는 고등학교를 나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한 채 본격적으로 배우가 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데렐라를 꿈꾸다 제가 다닌 탤런트 양성학원은 일기생의 150명으로 첫 출발했습니다 입학 직후부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 3회, 월 12회의 레슨을 쉬지 않고 들으러 다녔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 자신의 콤플렉스와 싸워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남보다 배나 노력해야 한다는 정신을 지녀온 저는 끈질긴 근성으로 노력하며 연기력을 닦아 나갔습니다 입학하고 반년 만에 다음 과정인 전문 코스로 진학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미 우등생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 코스로의 진학 조건은 전적으로 강사진의 평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150명 중에서 50명만 선택받는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당연히 저는 뽑힐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그만 낙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낙제? 설마 거짓말이지? 정말 쇼크다 내 자신이 낙제한 것도 쇼크였지만 더 쇼크가 되었던 것은 라이벌이던 마리코가 전문 과정에 뽑힌 것이었습니다 마리코는 모두가 땀을 흘리며 레슨을 받고 있을 때에도 수업을 빼먹고 찻집에서 남자친구들과 어울리며 언제나 크림소다를 휘젓고 다니던 속칭 날라리였습니다 그럼 마리코가 합격을 하다니 연기력도 엉망이고 머리도 나쁜데 귀엽기만 해서 사람들 속에 있으면 언제나 눈에 띈다는 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 아이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쇼크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뭔가 잘못됐어 단지 귀엽다는 것만으로 연기도 엉망이고 행실도 좋지 않은 마리코를 뽑을 수 있단 말이야? 정말 말도 안 돼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마리코가 합격하고 내가 낙제한 이유는 그 후에 뼈가 시릴 만큼 저에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래저래 이 낙제를 계기로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대변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전문 과정에 낙제한 저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사전 약속이 없음에도 영화 촬영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연예계에 데뷔하는 최초의 기회를 제 스스로의 힘으로 잡아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서기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상상하셨겠지만 제가 맡은 최초의 배역은 소녀 1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나 할 수 있었던 엑스트라였던 거죠 더구나 출연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촬영 현장에 숨어 들어가서 제멋대로 수많은 엑스트라 중에 하나인 소녀 1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스텝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모양입니다 너 어디서 왔어? 소속사는 어디니? 너 참 희한한 녀석이다 이런저런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제 연예활동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엑스트라로부터 시작된 저의 연예활동은 곧 스텝의 가방 모찌 모시는 분을 돕기 위해 가방을 들고 다니는 조수 역할을 의미하는 일본어죠 가방 모찌로 승격했습니다 감독의 가방 모찌라는 것은 듣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스텝의 가방 모찌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대사가 있는 역할을 맡아가며 엑스트라로 데뷔하고 나서 1년 후 그동안 신세를 졌던 스텝의 소개로 겨우 조그만 프로덕션에 소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여배우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여 인기방송 프로그램의 정식 캐스트로 출연하기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결혼과 출산, 이혼을 계기로 여배우를 은퇴하고 매니저로 변신하였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끝내야겠죠? 이제부터 독자 여러분은 키 작고 볼품었던 제가 인생을 승리로 이끈 키워드를 발견해내실 겁니다 여배우 시절과 매니저 시절 그리고 연예계를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살아온 이 키워드야말로 제가 수많은 신인을 데뷔시키고 평범한 여자아이를 하룻밤새 신데렐라로 변신시켰던 저만의 매력의 법칙인 것입니다 나만의 매력을 드러내라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한 매력의 법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매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탤런트와 여자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사실 단 두 가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하나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액션 테크닉이며 다른 하나는 나를 훈련시키는 노하우입니다 제 연예활동은 여배우 시절이 10년 프로덕션 측으로 옮기고 나서 18년이나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탤런트와 여러 가지 일에서 부딪히고 의논하며 대화해 왔습니다 특히 후반부 10년간은 드라마, 영화, CF의 캐스팅을 맡고 있었으므로 이 시절은 특히 많은 탤런트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은 한 달에 두세 편의 드라마 네다섯 편의 CF 출연자를 결정하는 것이 내 주된 업무였습니다 많을 때는 한 달에 100명이나 캐스팅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프로필을 살펴보는 정도까지를 포함한다면 저는 제 생애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탤런트를 살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수천명의 탤런트를 캐스팅하기 위하여 이력을 살펴본 것입니다 한 달에 최소한 평균 10명을 캐스팅한다 해도 한 사람을 결정하는데 50명 이상의 후보자군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월 500명 이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 연간 6천명, 10년이라면 6만명 이상의 탤런트를 만나고 살펴보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오디션의 심사위원일 때는 하루 최소 100명에서 500명의 탤런트를 직접 만난 적도 있습니다 드라마 현장에서 매일 새로운 탤런트를 만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6만명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캐스팅은 내게 있어서도 참 행복하고 유익한 체험이었습니다 캐스팅을 받기를 원하는 탤런트와 오디션을 받는 신인들은 외모나 스타일만으로 선택받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오랜 캐스팅 경험으로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탤런트 양성학원의 전문 과정에서 제가 떨어지고 마리코가 붙은 것은 마리코가 단순히 귀엽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남자친구와 히덕거리고 있는 마리코를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흥 귀엽기만 한 것 가지고 라며 마리코의 단면밖에 볼 수 없었지만 마리코는 그날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을 확실히 어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 있을 때의 모습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웃는 얼굴 모델처럼 우아하게 걷는 모습 그리고 인사하는 동작들까지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마리코는 그때 이미 매력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마리코는 남자아이들에게도 자신을 확실히 어필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외모가 아름답고 못하고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오디션의 당락이 결정됩니다 오디션에 합격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은 저와 마리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반 직장에서의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경쟁자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만의 매력을 갖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외모가 인간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눈에 비치는 전부는 용모로 형성되고 평가된다 카네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은 겉모습부터 자신의 내면을 잘 갖고 닦으면 그것이 겉모습에도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시간상으로 오래 걸리는 방법입니다 내면이 겉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겉모습을 잘 갖고 닦으면 그에 맞춰서 내면도 성숙해진다고 말입니다 마치 공자가 인을 이야기하면서 형식을 잘 따르면 내면도 훌륭해질 것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갈고 닦는 것으로 말하자면 우선 겉모습의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면을 담고 있는 바깥 용기를 예쁘게 디자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주장이 확실한 사람의 겉모습 아주 부드러울 것 같은 사람의 겉모습 편안함을 줄 것 같은 사람의 겉모습처럼 겉모습에서 이미지가 이미 표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과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몸과 짐과 마음가짐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겉모습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면 내면 속의 자신도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레 성숙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얼굴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됩니다 웃는 얼굴은 겉모습이고 행복함은 내면 슬프지 않지만 우는 척하고 있으면 정말 눈물이 쏟아집니다 눈물은 겉모습 슬픔은 내면 처음에는 특별한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화를 내고 있는 표정에 스스로 자극을 받아 정말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화난 목소리는 겉모습 분노는 내면 축 처져 있을 때 용기를 내자고 누가 말한다 해도 용기가 나지 않지만 등을 곧게 펴고 거리를 크게 활보하면 용기가 저절로 생깁니다 성큼성금 걷는 모습, 겉모습, 용기는 내면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겉모습이 내면을 키우는 법칙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 때 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개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을 때 독자 여러분은 이 법칙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겉모습을 연출하는 것만으로 본인이 되고 싶은 내면을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탤런트의 캐릭터를 만들 때도 이와 똑같은 발상을 하게 됩니다 프로덕션이 먼저 탤런트의 겉모습, 분위기와 대화법, 표정 등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겉모습에 어울리는 탤런트 본인의 내면, 성격, 사고방식이 만들어져서 한 명의 캐릭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은 겉모습부터 시작하는 편이 사실 더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매력의 법칙의 정체는 매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액션 테크닉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나를 훈련시키는 노하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이것은 탤런트와 여자 배우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를 만드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인류 사회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아우라 즉, 본인만이 가진 매력 포인트와 흐민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액션 테크닉은 7가지가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상적인 행위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서기, 앉기, 웃는 얼굴, 목소리, 걷기, 인사하기, 듣기 이 7가지 동작을 좀 더 확실하게 포인트를 주어서 의식적으로 드러내 보이게 하는 테크닉입니다 이 테크닉을 저는 7업그레이드 스타 액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법칙에 따라 살짝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남들에게 주목받고 다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저와 함께 자신의 차밍 포인트를 찾아내요 여러분의 주위에서 눈길을 끄는 이미지와 TPO, 타임, 시간, 플레이스, 장소, 오케이션, 상황 또는 경우 이 3가지에 따라 본인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내 보십시다 매력의 법칙이란 여배우의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노하우를 일컫는 것임을 이제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 부분 참 무시할 수 없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범상치 않은 경험을 한 한 여배우의 지혜를 우리가 귀 기울여 보고 또 내 삶에 하나 두 개라도 적용해 보는 좋은 계기로서 우리의 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책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여러분 책춘함의 여러 소식들 나비스쿨.kr 오시면 무료 뉴스레터 신청 가능하시니까 신청하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책춘함 나비스쿨 검색해 보시고요 또 네이버 카페, 카페네이버.com slash 그 다음에 북튜버 이렇게 적으시면 이제 네이버 들어오실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책춘함의 다양한 좋은 책과 나누는 이야기들 함께 공유하시면서 좋은 만남 누려보시기 바라고요 책춘함과 책춘함 나비스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쩌다 북튜버라는 책 출간되어 있으니까 또 참조해 보시면 책춘함 나비스쿨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